10만 9천 8백이십.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진메트릭스입니다. 진메트릭스의 테마는 코로나19-2 아스트라제네카 간염 동물백신 슬래시 방역 백신 원숭이 두찬 코로나19-2가 있습니다. 진메트릭스는 동사는 2000년에 설립되어 자체 개발한 분자진단 원천기술로 질병을 일괄 진단하는 의료기기를 개발,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009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분자진단 사업부문과 체외진단 사업부문으로 구분하며 니오플렉스 스티, 암리플렉스 HPV, 생화학 및 래피드 등의 제품과 의료장비, 로시커가 등의 상품이 있음 현재 연결대상 종속법인은 없음. 기업 개요 대시 생명공학을 통한 항암, 항바이러스, 항생물질 등의 의약품 개발 및 유전자 변이 연구를 통한 진단제 개발과 이에 따른 핵심 기술을 바탕으로 신약 개발을 목적으로 설립 대시 주요 고객으로는 녹식자의료재단 및 대형종합병원 등이 있으며 종속기업인 의료용 진단시약의 연구 개발 및 생산, 판매업을 영위하는 주, 진메트릭스 바이오를 2019년 흡수합병하였음 대시 동사가 보유하고 있는 RFMP 원천기술을 통해 다양한 유전자 진단을 수행할 예정이며 신규 설어나스틱스 기술 및 제품을 지속적으로 개발, 입지 강화 예정 재무 대시 COVID-19 진단키트와 성감염병 진단제품 등의 판매가 증가한 가운데 의료장비 판매 증가, 정부기관 등에서의 연구용역 수주 증가로 전년동기 대비 매출 성장 대시 매출 성장에 따른 원가 및 판관위 부담 완화로 전년동기 대비 영업이익 흑자전환, 금융자산평가 관련 금융수지 저하로 법인세 비용 제거에도 순이익은 적자전환 대시 호흡기 질환, 성감염증 진단제품 등의 판매 증가가 기대되며 호흡기 진단제품의 유럽의료기기 인증, 원숭이두창 진단키트 개발 등으로 매출 성장 전망, 2022년 10월 28일 기준 장마감, 진매트릭스의 시가 총액은 973억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주가입니다. 진매트릭스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닥 780위입니다. 진매트릭스의 상장 주식수는 2039만 3640주입니다. 진매트릭스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진매트릭스의 퍼은 N-A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마이너스 34.69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마이너스 201.94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마이너스 48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619원을 보여주었으며 PBI아어은 6.04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마이너스 406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I아어과 BPS는 각각 3.40배, 1,404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이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24억원, 21억원, 마이너스 12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12억원, 80억원, 마이너스 10억원입니다. 진 매트릭스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22번지 31%이고 유보율은 219.21%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보통인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평범한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268.40이며 전일 대비해서 20.38-0.89%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687.63이며 전일 대비해서 7.46-1.07%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 매트릭스의 2022년 10월 28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4,77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4,510원보다 260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4,622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진 매트릭스의 종가는 4,770원이며 주가가 진 매트릭스의 21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 밴드 중심선을 돌파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 매트릭스의 종가는 4,770원이며 주가가 진 매트릭스의 241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2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뤄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01%입니다. 금일 진 매트릭스는 거래량 593만 6천6배가 흔여서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3만 1,172백만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 증권에서 262만 801흔세주, 한국증권에서 63만 2,942주, 미래의세 증권에서 54만 6,587주, NH투자증권에서 43만 5,844주, 신한금융투자에서 40만 1,448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 증권에서 282만 5,748주, 한국증권에서 60만 8,259주, 미래의세 증권에서 53만 2,216주, NH투자증권에서 41만 2,6804주, 신한금융투자에서 34만 5,089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15만 6,9803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공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투자 하시길 바랍니다.